로고를 만들어줄게요, 그럼 기다려봐요. 하나 더 나오세요. 네. 서로 때리라고. 내가 로고를 만들어줄게요, 그럼 기다려봐요. 뒤돌아 있어야지, 애들이. 쐈어, 쐈어. 뒤돌아줘. 뒤돌아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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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아트 사먹으니까 종료. 내가 이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했어. 내가 제일 좋아했어. 나와있게. 나. 나.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이코이코이코이코 안나와 저게 또 어디냐? 바로 옆에 인데요? 미드? 미드야 미드에서 한 번 죽었어 3점 가야되네 3점 위쪽 다운 다운 어 잡아 아 로그 나 시민 줘야 돼 나 빼고 올게 나 빼고 올게 잡으세요 나 로그 되려고 때린거였는데 잡아버렸어 로그 되려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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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나와서 내가 로그 만졌어 죽었어 왜그래 다운 두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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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아 나오고 로그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 나오고 되게 이거 내가 안해도 안해도 지들이 로그 하네는데 많이 빡빡.. 많이 빡빡한다고 많이 뻘신거 같은데? 지지찍도 알아서 빡지않는게 내가 하니까 여기 멀리 있어야 돼 나오자마자.. 박수치고 있어요 나오자마자 때려 박수치는 완전 빡빡쳤는거 같아 그렇죠 완전 빡빡쳤어 생각해도.. 나오자마자 때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펄스만 뿌려줘야지 나왔네? 안왔네? 안왔네? 뒤에 한마디 있어요 뒤에 나왔어 뒤에 나왔어 아 죽었다 우와 죽었어 날 죽여줘 내가 로그 되면 내가 죽였어 아 그렇다 아트사업 보이는데 쏟아 쏟아 뭐가 됐어요? 아 이거 하하하 박혈다는데 많이 박혈다 이거 안와도 되겠어 아 이게 약속은 쪽은 오 되게 신기하게 썼네 개타피트 아이오 채워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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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꽤 쎄진 않은데 그냥 불트렛이야 그냥 매직이 희망대 희망대 안녕 자, 그만! 저게가 아니냐고? 저게 아닌데? 랩을 랩다가 개혁하잖아 맞았어? 보소 보소 우리가 로그 한번 할까요? 아니요 제가 제가 나갔고 제가 전험이 때리지 않으면 제가 로그 만들어 드릴게요 난 때리네 또? 내가 이 놈이야 나를 때려 건물이야 나 때릴 때릴게 아마도 나를 때리자 응? 하이크 하이크 두방은 들어갔는데 그때들이 됐어 어디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널 때릴 때가 있잖아 야 아 뭐라 나 이내로 또 왔는데? 아니 아니 설명으로 바꿨어 빨리 일라고 아이고 아이고 오 neuen 죽았나 여기?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지? 아 이렇게 끝났네 어 이름이QUE Греч creat 즐거웠는데 땀 아파nies 아 저거 있다. 3점. 왼쪽, 반복. 지금 완전 부들부들하고 있겠는데? 다 잘해줘. 다 잘해줘. 마지막 로그 잡고 끊겨줘. 다 잘해줘. 비빈이 형은 항상 우세한 줄 알아요? 네? 늦게 가는 거 같은데? 늦게까지 한다고요? 아니요. 1시 12시? 1시 12시? 저것도 뭐야? 4점. 다 뛰어났어. 안 보인다. 허브에서 조금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여기 말고 다른 파티방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오픈 독박이나 뭐. 오픈 독박은 여기 처음이야. 아 뭐야. 건 독박은 아니고? 엉덩이 도착할 건지. 자리에 도착할 것 같은데? 정첨에 도착할 건가요? 근데 이 뇌 비전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기가 클럽 룰이행은 아니고요. 딴 데서. 둘째 있는 거. 아, 지금 좀 남쪽. 아, 괜찮아요. 주려고 끝난 거예요, 이거? 아, 그렇네. 그럼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 이거 한 마리 잡았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인지 모르니까. 한 마리인지, 한 마리인지 모르니까. 두 마리, 두 마리. 반짝이는 거 조길래 이거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 나가네 없어져 있는 거 같은데? 없어져? 안 뜨는데?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내려가고 있긴 한데 들어갈게요 네, 앞으로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고프네, 왜? 아, 죽겠네 어, 엔젤님 들어오셨다 네 들어갈게요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보고 질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이씨, 없네 갑옷 어떻게 볼까요? 캐릭터나 봐요? 네 가겠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저희도 여기까지 하죠 빌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기회되면 같이 하실 때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